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가난한 자는 직접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돈에 대해 가르친다 흥미롭게도 부자도 그렇게 한다 마흔여섯 번째, 성공한 자는 모방하기보다 혁신한다 마흔일곱 번째, 가난한 자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는 자기 신뢰를 믿는다 마흔여덟 번째, 성공한 자는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 그들은 무언가를 그만두거나 시작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마흔여덟 번째 보시면 성공한 자는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두 글자로 제가 한번 단어를 바꿔보면 루틴입니다 그래서 뭔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이걸 했다가 기분이 또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일이 비위비재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지 말지 심사숙고하겠죠 그리고 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즉흥적으로 막 했다가 조금 해보고 안 되네 하고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끝이 나는 거죠 마흔아홉 번째 가난한 자는 돈을 벌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는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인데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난 돈이 없네 그냥 난 돈을 못 벌어 그리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어떻게든 구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일을 집중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의 돈이 있든 내가 모아준 돈이 있든 어떤 식으로든 그걸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뭐 때문에 안 돼 이 생각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되는 건 누구나 그런 이유들은 하나쯤은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극복하고 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50번째 성공한 자는 어려움과 난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그들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 난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활용해 자신을 성장시킨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성공한 사람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을 하고 실패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물론 어려움을 맞이하면 싫겠죠 하지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하면 난 성장할 수 있겠네 나는 한 단계 이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뭔가 메커니즘을 겪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겁니다 51번째 가난한 자는 돈과 관련해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반면에 부자는 자녀에게 돈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믿음을 전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제약을 믿음 제약을 만드는 믿음 어? 너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자들은 타고나는 거야 저 사람은 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타고났기 때문에 뭔가 났기 때문에 되는 거고 난 안 된다는 믿음을 은연히 깔아주는 거죠 하여튼 부자들은 자녀들 어떻게 하죠? 너도 충분히 될 수 있어 너라고 안 될 이유가 없어 이런 믿음을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52번째 가난한 자는 자녀에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부자는 자녀에게 부유해지는 법을 가르친다 이게 약간 조금 현실적으로 바꾸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공무원해라 공기업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들 이런 것을 권유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하여튼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부유해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얘야 너는 뭐 사업을 해보지 않겠니 너 이런 것만 해보지 않겠니 꼭 공무원 같은 꼭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한다는 거죠 53번째 가난한 자는 자녀에게 가진 것을 만족하라고 가르친다 부자는 자녀에게 꿈을 쫓고 최고가 되는 것을 무필으로 삼으라고 가르친다 평범한 자는 실망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기대를 낮게 설정하는 반면 부자는 큰 목표를 설정한다 부자들은 대부분 크게 생각합니다 큰 목표를 가져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내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버리면 실패할 가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실망하니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있을 만큼만 목표를 삼는 거죠 내가 200만원 벌어야겠다 한 달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내가 한 달에 2천만원을 벌 거야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 거야 이런 큰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작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큰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은 목표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200만원을 벌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거나 파트타임 어디 일한거나 이런 걸 생각하겠죠 하지만 큰 목표 2억을 벌겠다 1년에 2억을 벌겠다 이러면 한 달에 2천만원 벌어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떠올리는 방법과 수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54번째 다른 사람에 비해 성공한 자는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게 투자 같은 거에도 적용이 돼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어디서 관리느냐 멘탈 관리에서 관리느냐 지지적으로 더 알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 멘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여기에서 보통 판가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감정 감정을 잘 관리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55번째 가난한 자는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축소해 가르친다 부자는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가르친다 대부분 이런 거죠 너는 돈에 생각하지 마 돈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자녀들에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부모님들끼리만 꽁꽁 앓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 중에서 너의 학원들에서 얼마가 나가는 상태야 이런 교육들,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자들은 많이 공유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죠 56번째 성공한 자는 의사소통을 잘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57번째 성공한 자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 인맥, 사는 지역, 외모를 통해 자부심을 얻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어디서 뭔가 자부심을 얻을까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인맥, 사는 지역 외모를 통해서 자부심을 얻을 경우에는 내가 이사를 가거나 내가 뭔가 얼굴이 뭔가 나거나 혹은 내 인맥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자부심을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58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졸업을 하면 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교육을 받는 것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부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생장한다 제가 대개 임원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 같은 걸로 대개 임원 출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항상 느끼는 게 그분들은 항상 뭔가 배우십니다 나이게 60이고 70인데도 SNS 배우시고 책이라도 한 권 쓰고 책이라도 한 권 읽고 이런 거에 굉장히 욕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직장생활은 끝나고 은퇴했으니까 남은 생활은 즐겨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과 보통 편모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59번째 성공한 자는 관대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움으로써 기쁨을 얻는다 60번째 성공한 자는 겸손한 경향이 있고 기꺼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만 거만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좋아한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 영향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많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이룸으로써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아직 저는 이 정도 수준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른 사람의 성공보다는 제 성공이 약간 먼저 생각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없고 저도 아직 뭔가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따라가려면 아직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61번째 가난한 자는 자기 곁을 믿지 않는다 부자는 개인의 부가 개인의 성장보다 더 빨리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능력이 뛰어난데 회사에서 200만원밖에 주지 않아 나는 회사가 월급을 도전할게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이 200만원치기 때문에 200만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회사가 나를 저평가하거나 회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300만원짜리를 하면 당연히 300만원을 이 회사가 주든지 다른 회사가 주든지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라는 것은 내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부라는 것은 내 성장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62번째 성공한 자는 기꺼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 성공한 자는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며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른쪽 관심이 나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만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내 것만 집중하기에도 뭔가 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근데 보통 할 일 없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간섭을 많이 합니다 왜? 내 일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 하는데 훈수 두고 그냥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경 쓸 교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려지도 없고 다른 사람의 비위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는데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번째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는 갈망 때문에 성공한 자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들은 자신이 한 선택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행로를 좌우하는 결정에 자주 직면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행로를 좌우하는 결정에 자주 직면한다 성공한 자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렇죠 다른 사람과 반대로 가야 한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남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서 거기서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똑같은 선택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할 수도 없죠 결국은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결과물이라는 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기 나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64번째 평범한 자는 변화를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성공한 자는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변화를 뭔가 거부하거나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65번째 많은 사람이 상황에 대응하기 바쁜데 반해 성공한 자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한다 그들은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 전에 미리 행동한다 여기서 성공한 자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리더라고 하죠 리더 상황을 앞서 주도하는 사람 리더 리더는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66번째 성공한 자는 삶의 규정을 맞춘다 재정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돈이 곧 성공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재정적인 면으로만 성공한 자는 진정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돈이 곧 성공을 아니다라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가져봤으니까 아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효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누구죠? 박나래씨가 이효리씨한테 예쁜 여자의 삶을 궁금하다라고 물어보니까 이효리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박나래씨한테 내가 웃긴 여자의 삶을 모르듯이 내가 설명 내가 아무리 예쁜 여자의 삶을 얘기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박나래씨는 웃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효리씨가 박나래씨한테 야 웃긴 여자의 삶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박나래씨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효리씨는 이해 못할 거란 거죠 마찬가지로 한 거죠 너가 예쁜 여자가 아닌데 내가 예쁜 여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돈을 가져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어? 돈 가져보니까 돈과 성공은 크게 상관이 없네 성공에 있어도 돈이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느껴볼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무리 뭔가 돈과 성공 관련이 없다 설명해도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66가지 습관 총 3편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66가지 습관들을 한번 쭉 들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엇이고 내가 혹시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항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